보내드립니다. 옥형아! 옥형기 회장님! 조봉종 회장님! 송진 선배님께서는 홍신! 군청! 공부하시고 공부하셨다가 울릉! 즐기고 계십니다. 와! 미니 안 불빛아 가위바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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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사 고고고고고 나위바위나 어둠사 어둠사 고향을 물어보고 이 눈물을 물어봐도 이 여름 이 아래가 내가 안 해요 바라보라는 눈빛 조용히 있구나 떠돌나도 모르는데 흘러나 태워라 어둠 속옷을 하고 어둡게 살았니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어둠 속옷이 어둠 속옷이 어둠 속옷이 조용히 있구나 너도 나라도 모르게 흘러나가 태워라 네 어딘에서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무뎌 도로 대압 없이 고객 숨기고 고객 숨기고